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2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매일같이 IT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씩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매일 IT의 이름도 주간 IT로 이번엔 좀 변경을 했습니다. 대신에 빠짐없이 나왔던 소식들 재미있는 것들은 바로 모으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리 문의를 주시고요.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전해드릴 세 가지 소식은 우선 애플펜슬 3세대와 갤럭시 스마트 태그2,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금지 정책 이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애플펜슬이 드디어 3세대가 출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거였었죠. 2세대가 등장했었고 1세대도 충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개가 하나 더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애플펜슬이 USB-C 충전 단재를 도입했었는데 기존까지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었냐면 애플펜슬 앞에 있는 촉 부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마그네틱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애플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도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이 정도 완성도면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일단은 봐보죠. 일단 형태를 보시게 되면 USB-C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애플펜슬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근데 특징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뿅 하고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USB-C 충전기를 꽂으시면 돼요. USB-C을 꽂게 되면 그때부터 충전이 되는 것들이죠. 마그네틱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애플펜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펜슬을 아이패드하고 붙여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선 충전이 작동을 해줘. 별도로 충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이걸 했던 이유가 USB-C라고 가로 뒤에 붙여놓는 것처럼 USB-C 포트를 강조하는 거다. 편하게 충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일단 봐볼게요. 이게 애플펜슬 2세대. 제가 쓰는 모델이기도 한데 이게 19만 5천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거 말고도 좋은 대안이 많기도 하죠. 이번에 등장한 건 11만 9천원. USB-C가 제일 저렴합니다. 애플펜슬 예전에 나왔던 거는요. 여기 뒷부분을 열게 되면은요. 약간 흉악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뒤를 열어서 이제 엉덩이에다 탁 꽂게 돼 있어요. 그럼 충전이 되거든요. 탁 치면 잘못하면 부러지긴 하는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 저는 1세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쭉 보면 호환기기가 12.9 같은 경우에는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니까 신제품은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건 1세대와 2세대까지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도 금논우기가 한번 들어갔어요. 11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 프로 10.5인치는 또 애플펜슬 1세대만 가능하죠. 9.7인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로 가게 되면은 에어 3세대 잘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세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얘밖에 안 되고 이거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패드 10세대를 지원하는 거는 애플펜슬 USB-C예요. 그런데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아이패드 10세대는 또 얘는 된다고 나왔는데 별표 2개가 들려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도대체 애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좋아진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특징도 잘 나와 있습니다. 숨기는 거 없는 거예요. 일단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압력 감지가 빠져있어요. 꾹 누르게 되면은 진하게 써지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 수묵화 효과를 낸다라든지 캘리그래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석으로 부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되는데 1세대는 안 됐었습니다. 별도로다가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개별로 쓰시는 분도 있긴 했었어요. 무선 페어링 충전 이게 안 돼요 지금. 붙여지는 건 가능한데 충전이 안 된다. 쭉 내려가면 호버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이 두 개는. 두 번 탭해서 도구 전환. 이것도 상당히 편한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이 기능 왜 뺐느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예 꺼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글씨 쓰다가 그림 그리시다가 두 번 탁탁 치게 되면 지우개 모여랑 바뀌니까 쉽게 지울 수도 있었죠. 무료 각인 서비스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각인 서비스 제 건 안 받아놨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신제품이긴 하지만 제일 치명타인 건 무선 페어링 충전이 빠졌다. 입력 감지가 빠졌다. 이 두 가지를 뺀 대신에 금액이 애플펜슬 2세대보다는 한 7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이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 애플펜슬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갖고 있으니까 계속 쓸 생각이에요. 이세덴. 그런데 요즘에 하나를 더 구매하기도 했어요. 제가 났던 데가 애플펜슬이라고 검색해보면 서드 파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조독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베이서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구조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금액이 11만원대로 내려왔기는 했지만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전 욕에 좀 걸리긴 합니다. 아이패드 10세대가 여기만 써있다고 하는 게 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신제품을 내놓은 거는 애플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S펜 새로운 모드를 내놨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관심있는 제품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출시가 됐죠. 스마트 태그 2입니다. 삼성제 뉴스룸에도 관련이 나왔는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고요. 가격이 개당 3만 6천 3백원입니다. 4개를 합쳐서 패키지 가격이 12만 9천 8백원이에요. 요 금액을 제가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애플에도 에어태그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에어태그 가격도 비슷합니다. 바로 한번 봐볼게요. 에어태그 아 오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어태그라고 한번 검색해보게 되면 아 있죠 있죠. 4개 팩이 어울랐네 13만 9천원 정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원이라고 써져 있죠. 기능은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사실 요런 것들을 어렸을 때 그 생각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뭔가 깜빡깜빡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내 시계가 어디 갔더라? 내 안경이 어디 갔더라? 내 자동차 키는 어디 갔지? 이러신 분들은 이 태그를 달아놓기만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된 기능이 몇 가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두 번째 세대니까요. 첫 번째가 NFC 기반의 분실 모드가 지원된다고 하고 습득자가 이게 누구 거야? 하고 났을 때 확인하게 되면 2인복일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기능이겠죠. 캠퍼스 뷰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에어태그가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에서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요걸 알려주는 기능인데 그 부분은 이야기하는 거겠죠. 펫케어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강아지한테 이제 목줄을 해주실 때 우리 강아지 어딨지? 이런 거를 위해서 스마트 태그를 붙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일 매력적인 거는 2배 이상 상승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해서 붙여놓게 되면 500일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절전모드 70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365일이잖아 1년이요. 한 번 충전해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악세사리 같은 것들 쭉 있다는 얘기 나오고 처음부터 얘는 고리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너에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거기는 한데 아쉽게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게 사용이 안 돼요. 스마트 띵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아이폰 유전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18위부터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에서 쇼핑몰에서 검색해보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태그 32만 6천 아니죠. 32,670원 혹은 조금 더 저렴한 거 35,190원 16,900원짜리 이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방에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찾기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태그2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약간 씁쓸하면서 우울한 얘기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공유를 금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계정 공유 금지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계정을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이번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정책이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 적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용약관 변경이 고지가 됐습니다. 이기에 따르게 되면 본인의 거주지 내에서만 아이디 공유가 가능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거주지 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물어봤었나봐요. 아니 그럼 해외에서 접속했을 경우 어떡하냐.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예 내 건데요. 디즈니 플러스는요. 구독자의 계좌 사용을 분석해서 약관 준수 여부도 판단한다고 그러고 서비스를 제약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지난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거의 반값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저렴하게 앞으로는 가격을 올릴 건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모아서 썼죠. 이 모은 힘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1년 동안 떠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잘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정 공유를 금지시킬 것 같네요. 자 아직 넷플릭스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티빙이라든지 국내에는 웨이브라든지 많은 곳들도 손을 댈 예정으로 보이니까 이것들도 혹시 계정 같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한 이야기 갤럭시에서 스마트 태그 2 나왔다. 이거 이야기하고요.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3세대가 출시가 됐는데 약간 별로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